푸티들 안녕하세요. 푸티뿌입니다. 푸티뿌에서는 세계적인 작가 스페인의 3대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를 소개합니다. 피카소는 20세기를 대표한 이체파 화가이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천재 화가의 대명사로 꼽혀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가진 예술가입니다. 지난번 알아본 호안미로와 함께 스페인의 3대 거장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은 피카소의 본명을 아시나요?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호안네포 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델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피카소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문화의 특징으로 결혼 시 자식은 양 부모의 성을 합치게 되는데 조상들의 성을 정리하지 않다보니 길어졌다고 하네요. 원래는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인데 19세 때 피카소를 선택하면서 오늘날의 파블로 피카소가 되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도대체 왜 살아생전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인 작가로 평가받는지 궁금하시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 피카소의 시대별 스토리와 대표작품 등을 같이 알아보아요. 파블로 피카소는 식당 장식을 그리는 화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는 20세가 되기 전부터 회화 실력이 고전주의를 마스터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셀로나 예술학교 시절 입학시험에서 남들이 일주일 걸리는 거를 단 몇 시간 만에 완성하여 입학 후 바로 월반하였으며 한 달 걸리는 과제를 단 며칠 만에 준비하여 1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1904년에 피카소는 파리로 이주하며 그의 대표적인 성색시대, 장미시대가 시작됩니다. 청색시대는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짙은 청록색과 검푸른색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해 나간 작품들이 포함되요. 주로 방랑자, 거지, 청춘과 사랑, 죽음 등이 주제였습니다. 청색시대의 연장선으로 불리는 장미시대, 주로 광대, 고개사, 마술사, 배우 등을 그리며 장밋빛과 따뜻한 색감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어둡고 비애적인 감정이 들어있답니다. 1906년 야수파의 대표작가 앙리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요. 그들은 12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마티스가 피카소에게 아프리카 조각상을 소개해 주기도 하며 작품 활동에 영향을 준 작가입니다. 1907년 원시적 생명력이 담긴 입체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려냅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면 다시점으로 인물을 분해하여 표현하였는데요. 한 화면 위에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등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체주의입니다. 피카소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 바로 폴 세잔인데요. 1907년 세잔의 회고전에서 피카소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잔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발전시켰고 피카소의 입체주의의 효시인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려낸 거죠. 입체주의의 의미는 여러 방향에서 본 사물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 혁신적인 화법으로 대상이 파편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피카소는 20대 젊은 나이로 유명세를 얻었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이해할 수 없다. 대체 뭘 그린 거야?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나? 라고 말을 했고 비평가와 하상은 그림에 낭비가 없다. 장식과 기교가 배제되어 있다. 호소력이 짙다. 라고 평했습니다. 내 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피카소는 전쟁에 관한 작품도 많이 남겼는데요. 이 작품은 스페인 내정기관 중에 나치의 폭격으로 민간인 1500명에서 1600명이 사망하였고 항폐화된 게르니카의 참극을 듣고 그린 게르니카입니다. 이 작품은 높이 3.5m, 길이 7.8m나 되는 대작이며 이를 단 2개월 만에 완성하여 파리국제박람회에 공개하며 전쟁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게르니카는 인간의 모습을 투우로 상징화한 작품으로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피카소는 스페인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게르니카를 스페인에 걸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의 모마에 소장했다가 피카소 탄생 100주년이 된 1981년 이후 스페인으로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반환 후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하다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마드리드 소피아 여왕 박물관에 소장 중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적 없는 피카소는 1950년 10월에서 12월까지 황해도 신천군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학살에 대한 뉴스를 듣고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리기도 했답니다. 피카소의 후기 작업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입체주의뿐만 아니라 신고전주의, 초연시주의, 추상표현주의 등 그 당시 나타났던 거의 모든 양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피카소가 그림 말고도 도자, 조각, 판화, 시, 희곡까지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작업은 도예인데요. 60세가 넘어 신화적 주제를 도자기에 그려냅니다. 1947년부터 1948년, 1년 사이에 약 2천여 점이 넘는 도예 작품을 만듭니다. 그럼 위대한 작가 피카소의 작품을 감상해볼까요? 이 작가 피카소의 작품을 감상해볼까요? 이 작가 피카소의 작품을 감상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는 12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영원한 라이벌이자 서로의 예술을 공유하고 실험하며 함께 발전하는 미술계의 거성이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여성을 만났으며 그 중 7명의 여성과는 깊은 관계를 가졌지만 결혼까지 한 여성은 단 2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현재까지 그를 모티브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만화 포켓몬스터의 스칼렛 바이올렛에 등장하는 체육관 관장 곰포는 피카소를 떠오르게 하며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도플라민고 패밀리의 일원인 조라가 능력을 쓰는 장면에는 피카소의 큐비집이 나온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는 주인공 로즈가 타이타닉을 탈 때 가지고 간 그림 중에 피카소의 아비뇽 처녀들이 등장하며 1973년 폴 맥카트니는 그가 사망하자 그를 소재로 한 곡 피카소 라스트 월드를 밴드 언더런 앨범에 실어 발표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 드라마, 영화, 노래에 자주 등장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약 1만 3천 5백 점의 그림, 10만여 점의 판화, 3만 4천 점의 사파, 300점의 조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에도 어디선가 피카소의 작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합니다. 곧 새로운 피카소의 작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질 수도 있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그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과 끈이 없는 열정을 다양한 양식과 분야를 통해 도전하는 작가이며 그는 원근법을 기본으로 하던 시대의 미술을 다른 방법으로 재현하는 방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뿌티뿌와 함께 세계적인 거장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뿌티들도 새롭게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피카소와 같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